고우키는 너프가 돼야 되는 건 맞았는데 당연히 해야 될 너프를 하게 된 거라 원래 고우키가 아직도 심나쁜 캐릭터인데 그 캐릭터가 리로이 하나 때문에 가려져 있어요 딱 그림판으로 그려보면 이게 뭐랄까 봐봐요 이거 고우키 그려볼게요 머리 이렇게 묶여져 있고 이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원래는 얘가 신이었어 맨 위에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리로이 드레드한 이 친구가 나오고부터 머리 묶고 하나 들어가고 얘가 지금 1인자가 되어버렸어 얘가 지금 1인자가 돼가지고 얘가 0.5야 0.5티어 얘는 아직도 1인티어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 친구가 지금 가려져 있다고 해서 만만한 친구로 보시는데 이 친구도 아주 강력합니다 지금 근데 이런 아 말도 안 되는 플렉스 흑형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이 슈가 하나 그려줘야 되나 슈가 멍멍이는 못 그리겠어 어떻게 그리지 뭐 내 발 달리면 되겠지 서 있잖아 이런 찡밋보행 아니야 이렇게 이 친구 때문에 지금 이제 그렇게 된 거지 고우키 아직도 좋아요 진짜로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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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